시간에 골문을 흔드는 팀이 나올지 자 위협적인 패스 잘 찔러줬습니다 컷백 노려봤지만 황보바람이 끊어냈고요 어! 들어갔어요! 혼전 상황 속에서 최유정이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요 아 오늘 화천이 굉장히 잘 버텨줬거든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고 전반전 추가 시간에 터진 인천의 득점 자 최유정의 킥이 아른거리고 있는데요 황보람 선수 맞고 들어간 게 아 지금은 열렸어요! 열렸어요! 문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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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골! 득점 골! 문준준가 해냅니다 세경이 연속 득점! 야 인천의 클린시트 홈에서 깨버립니다 스티어 kg! impos Kollegin 왜냐하면 거기 presupри 오늘